이건 뭐지 아니 그런거 아닐거 같은데? 아 아니! 아니 나가면 안되네! 나가지마! 나가지마 이거 나가면 안돼! 아니야! 나가면 끝나는거였어! 낚시맵이네 그런.. 그런 낚시맵이네 나가지마 얘들아 시발 나가지마! 나가지마라! 아니야! 기다려봐! 오! 그렇지? 7시 방향을 보라고? 야! 보지마! 가만히 있어! 아씨 야 이 멍청아! 나 이럴줄 알았어! 터버렸어! 얘들아! 절대! 그냥 무조건 내가 시키는들을! 무조건! 기다려! 아니야 이거 낚시야! 채팅도 치지마! 보지마! 손 떼라! 내 얼굴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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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고! 이번엔 봐! 아 두 씨를 봐! 두 씨를 봐! 두 씨를! 저게 한시잖아! 어우 그렇네 가지마! 누구 나갔다고 메시저도 나가지마! 그거 낚시야! 하지마! 낚시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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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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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이거! 은골자에 나옴! 기다려! 푸흐흐흐흐흐ہ 하ㅏ허흐흐흐흐 asson 줍 assignments 자 10초 그래 이번엔 진짜야 나가지 나가지 말아봐 5분 아닐걸? 5분 아닐걸 이거? 5분 다음 10분 다음 10분? 아니 여러분들 이거 스탯 시간 5분이 그 현실 5분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 말 대잔치나 하고 있어야겠다 너네 그거 있니? 눈물나는 희생게임? 게시판 좀 받으라고? 왜? 아 아누바락 복병으로 저거 라그 가져가진다고? 예전에 재밌는 맵 다 모아둔거 고투가 포맨시켜서 다 날아갔지 방송 싱크 안맞아요? 맞을걸 이제? 아까 좀 고쳤는데 다 모아둔거 의자 맞죠? 저거 나 기다린다 날로 먹는다니 별풍 한개도 못 받았는데 그래 내 전기세만 나가는데 그 다음 10분이면 나가자 그동안 가족놀이 하자 아 별분도 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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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가족놀이 하고 있자 나는 비행청소년 여고생 아 비행청소년 아 비행청소년 오빠 하하하하 아 흐흐흐흐흐흫 아 근데 수탈 유즈맵 오랜만하니까 너무 재밌다 채팅만 쳐도 재밌다 W를 얹혔어요 이거 무슨 유즈맵이냐구요? 시발이라는 유즈맵이요 진짜야 아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어 3가 나왔네 눈물나는 희생게임? 3 해보자 뭐야? 그렇지! 왜 이겼어! 한국인이 이겼어! 한국인이 정리했다 유즈맵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